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영어를 할 때요. 영어를 할 때요. 무조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아기들이든 성인들이건 단어를 무조건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요. 단어를 알 때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조건 동사 위주로 해라. 동사. 동사. 영어책 주고요. 영어가 가득한 책을 주고 모국어 식으로 얘가 뭔가 터득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해도 안 가는 거를 읽으면서 얘 발음 좋다 감탄하고 파닉스 떼네 감탄할 시간에 한글을 놓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맞추는 거를 폭을 넓혀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이거 안 빠져. 저 따라해. It doesn't. 따라해. It doesn't. It doesn't. It doesn't. It doesn't. It doesn't. Come off. Come off. Come off. Come off. Come off가 빠지다거든요. Come off가 뭐라고요? 빠지다. Come off.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빠지다 그러면 Come off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맡기고 와 그러면 단어로 따라하세요. Leave. Leave. 맡기고 와가 뭐라고요? Leave. 근데 Leave를 다 뭐라고 외웠어요? 출발하다로 외웠어요. 나 Leave를 아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맡기고 와 그러면 Leave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이거 두고 와 그럼 뭐예요? Leave가 떠오르지 않아요. 놓고 와 그럼 뭐예요? Leave가 떠오르지 않아요. 출발하다 그러면 다 Start 그래요. Start는 시작하다예요. 출발하다 뭐예요? Leave예요. 시작하는 거랑 출발은 다르죠. 우리 몇 시에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몇 시에 떠나? 라고 물어보는 거랑 다르죠. 자 한국말을 생각하고 영어가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영어를 생각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맞히는 영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떠올리고 그게 바로 영어랑 연결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애들이 한국에서 최소의 돈을 들이면서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한용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단어를 외우는데 엄청나게 돈이 드나요? 단어는 학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단어는 학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외워야 돼요. 학원 선생님 학원에 가서 10만 원 내고 15만 원 내고 학원 가서 앉아가지고 단어 외우는 것만 하면 엄마들 화나야 안 나요? 자습만 시키는 거예요. 단어 외우고 이따 보자. 단어는 애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되고요. 한용으로 해야 돼요. 한용으로 하고요. 단어 문장 만들기. 그 다음이 듣기. 말하기. 그 다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막 문법들. 복잡한 문법들 배워서 내가 큰 틀에 이런 건물로 보면 골조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마감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영화에서도 저는 무조건 맞는 방법이라고 봐요. 우리 애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희생이 다시 안 나왔으면 저는 진짜 좋겠어요.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애는 집중력이 낮아가지고요. 홍보를 못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집중력 낮은 애들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로 집중력이 높은지 아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상상의 날개에 집중을 해가지고 앞에서 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나도 수업시간에 안 듣고 올 수도 있어요. 귀마개를 안 하고 집중력으로 하나도 안 듣고 올 수도 있다니까요. 사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이에요. 안 듣겠다고 집중하는 거에 대한 그 집중력의 범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가 영어를 싫어한다면, 관심이 없다면 앞단에서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안 간 걸 해결을 안 해주고 진도가 계속 나간 거예요. 다른 거는 사실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엄마들에게 진짜 꼭 제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단어와 이것만 잡히면요. 애들이 영어를 엄청 싫어하기 쉽지 않아요. 이 기본이 잡혀있으면 애들이 영어를 엄청 싫어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걸 안 해놓고 우리 엄마들은 계속 진도를 나가가지고 알아듣는 척하고 이렇게 써있으면 여기 무슨 단어 있으니까 추측으로 계속 때려 맞춰가지고 영어가 싫어지는 거지 이 기본기를 해놓으면 영어가 진짜 싫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너무 귀한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에게 우리 애들이 이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성적 시험 오르는 거를 저보고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을 놓고 오프라인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사실 제가 그거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애들이 지금 영어 잘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스무 살 때 영어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스물 다섯 살 사회에 나갈 때 영어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잖아요. 영어 점수 50점 밑에였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애들 다 영어 할 때 제가 영어 안 하고 점수도 잘 못 받고 영어 하나도 못 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분 어땠을까?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사회에 나올 때 실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조금 더 우리 애들 길게 보고요. 우리 애들 진짜 잘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우리 애들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준 교육 방식이 잘못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택한 동기부의 방식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애들에게 개선을 해주면 우리 애들은 얼마든지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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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